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 저 누가 질러 왔어. 광성소에 안 왔어. 오늘 뭔가 불선거 있을 것 같아. 광고싱싱거. 이거 봐.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혼자가 돌이 다녀야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야 이거. 공포영화. 공포영화. 이거 완전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지금 없애줘요. 감옥이 제일 안 무서운 것 같아. 이거 조용히 안 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석진 아웃이 안 되니까 더 무서워요. 형 한 번 맞춰보자 우리들이. 맞춰보자. 재석이 형. 어? 오. 너 자꾸 나를 들이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몰라. 들어가야죠. 세.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재석이니까. 사회가. 이 둘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 둘 셋. 고우라 고우라. 우리가 운명의 짝이냐. 운명의 짝이냐. 운명의 짝이냐. 아니야. 아니야. 또 아니야. 형. 이거 하나 더 뜯었네요. 이거 뭐 하나 뜯지. 뭔가는. 못생겨서 죽는가? 개냥 어떻게 해. 못생겨서 죽는가? 개냥 어떻게 해. 공세도 어떻게 해. 공세도 어떻게 해. 공세도 어떻게 해. 공세도 어떻게 해. 아니 이게 뭐야. 물이 이게 뭐야. 아니 이런 물이 다 있어. 못생겨서. 한 가지의 짓말을 맡기다. 이거 너무 되고 싶지 않아. 다른 건 다 좋아. 이건 싫어. 이거 동그라미 나오면 너거든.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둘 중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입니까. 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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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못생겨지면. 죽는다. 뭐야. 왜 한 것 밖에 없는데. 왜냐면 형 현저하게 안경 벗으면 못 썩이잖아. 썼을 때보다는 민족이 아니야. 만경. 안경. 한 번 벗어봐. 에이. 에이. 형 한 번 해봐. 아니겠지. 설마 형 못생긴다고 그러겠어. 한 번 해봐 그러면 벗어봐. 어. 형 이거 붙여야 돼. 형. 형.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돼. 한 번 해봐. 안 돼. 설마 아니겠지. 너 뒤에 봐봐. 뒤돌아 봐봐. 난 상관없어. 뒤돌아 봐봐. 뭐라고? 뒤돌아 보라고. 한 거 먼저 벗어봐. 뒤돌아 봐. 뒤돌아 봐. 뒤돌아 봐. 나 아니야? 나 이제 살려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개리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얼굴을 찌그러트리고 이러면. 지금 그런 거 아닐까. 누나. 누나. 하나 둘 셋. 누나. 누나. 어딨어. 어디야. 수지야. 야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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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가자. 수지야. 수지야 너 얼굴 과감해. 넌 안 죽지. 네? 재석이 형이랑 너 아니야. 약간 질문했는데. 누가 그래요? 재석이가. 어 맞아요. 아 근데 아닌나봐요. 아 근데 아닌나봐요. 우리 아닌가? 아니 이 정도인데.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눈에 안 난 건데. 진짜 아닌가? 그럼 재석 오빠 아닌가. 잠깐만. 우리 아니 잠깐만. 방에 들어가 볼까? 아니 우리. 이 정도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거 아닌 거야. 그럼 방이랑. 너 뒤돌아 봐. 본 적 있어? 아니요. 뒤돌아는 죽어요. 하나 둘 셋. 난 없어. 너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 너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한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뒤돌아 보면 더 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아닌가 봐. 우리 아니면. 야 대박이야. 우리 아니었구만. 야 진짜 대박이야. 아 잠깐만. 그러면 재석이 형이지. 오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하 아니면 게리 아니면 종국이야. 지효. 그러면. 빨리 종국이 형을 죽이고 싶은 거 맞죠. 맞는 거 같아서. 근데 제가 다른. 다 피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나만 안 피하니까. 나만 할 수 있을 거 같아. 진짜? Number three. 난 제일 좀.